Q.퀘이사전 안녕하십니까? Q.퀘이사전입니다. 저희가 7월달부로 뷰소미기 Q.퀘이사전 공식 스폰서로 입성했어요 환영해주세요! 와!!! 그런데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Q.퀘이사전 회원분들이 위해서 나름 색다른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어떤거죠? 네, 뷔소닉 모니터를 가지고 저희 QM들이 전부 소닉을 플레이할 거예요 왜 소닉이냐? 그냥 뷔소닉이니까 소닉이죠 어떤 게임이냐면 소닉1이고요 소닉 더 해지오, 91년대 출시한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을 때 점수가 정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빨리 클리어하느냐, 그리고 링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산된 점수를 가지고 높낮이를 따져서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을지 그거를 맞춰주시면 추천을 통해서 이 뷔소닉 모니터, 27인치 모니터를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요즘 20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름 좋은 제품이죠, 27인치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시죠 2,000세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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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로 송갑니다 스피드로 송갑니다 안 돼? 안 돼? 그냥 무난하게 타고 아잇! 마있어! 40초 40초 기념 고! 고! 지사 공부 공부 아아 국비 공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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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care 아, 지금 이 상황이 바뀌는 날아 아, 쒸쒸 아, 쒸! 와, 쒸! 아, 쒸! 아, 쒸! 쟤가 났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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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시간 들리기 때문에. 미쳤다. 과연 만천이래서 와 있다아 다 놨다! 형님 보셨어요? 좀 이래 시청자! 안하고 살 것 같은데? 으악! 3.5.4.5 3.5.5 3.5.5 3.5.5 1.5.5 3.5.5 3.5.5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격은? 14,300... 뷰소닉과 함께하는 뷰소닉 모니터로 뷰소닉을... 수소닉을 하는 이루어리 뱀트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1등은 바트, 쾌이사존 바트에 27,220점 어마어마한 점수 축하드립니다 예상자, 우승자를 바트로 예상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뷰소닉 모니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UX277